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.13 지방선거 때 사회단체 회원 10여 명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예천군수 후보 A씨의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19일 예천지역 한 식당에서 10여 명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입니다. 경찰은 후보자 A씨도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며 A씨가 금품 살포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